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정 모임 금지가 비수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소식들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무더위에도 고3 학생들 대입 준비 위해서 구슬땀 흘리고 있죠. 청소년 층에서는 처음으로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고3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백신 1차 접종이 전국 290여 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1차 접종은 이달 30일까지이며 2차 접종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 사이입니다. 접종을 받는 학생들은 신분증과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를 준비해야 하고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50에서 54세를 위한 백신 접종 예약도 오늘부터인데요. 오늘은 53세에서 54세, 내일은 50세에서 52세만 예약이 가능하고 오는 수요일부터 50에서 54세 사이는 모두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또 전국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준이 달라서 좀 헷갈렸는데 오늘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4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사적 모임 제한이 4인으로 통일이 됩니다. 4인으로.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고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질 것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지자체별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는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되고 강원도 강릉시는 비수도권으로는 처음으로 거리 두기 4단계에 들어갑니다. 강릉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8시 이후에는 해수욕장 이용 금지에 식당과 카페 등도 매장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2단계의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이외에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비수도권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계산에서 빠지지만 대전과 광주, 부산, 세종,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자 속한 지자체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